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 출장 가고있는 중인데 한국으로 일단 걸어서.. 아 걸어서 가면 되구나 저 비행길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어 이거 보이시죠? 지도 이쯤에 날아오고 있고 지금 방금 기내식을 줬습니다. 자 기내식이 어떤 기내식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물 그리고 콜라 오렌지 주스를 고를 수 있는 같네요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뜯어 볼게요 expanding your horizon beautifully 라고 적혀 있네요 일단은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나 이게 뭐지 일단은 이게 뭘까 뭐야 어 불고기 덮밥 같네요 불떡이 덮밥이니까 한번 먹어보고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나 근데 뭐죠 몇 달 전에 한번 일이 났죠 저기 아시아나 항공이 기내식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비빔 고추장 있는데 이게 절차 제가 여기 불고기 덮밥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잘하면 고추장 했으니까 비빔밥 일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떻게 그냥 불고기 덮밥 같은데 어쨌든 비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냥 그런거 같아요 뭐 기내식이 다 그렇죠 아무튼 한시간 더 이제 날아가면 한국입니다 어 날아가서 더 맛있는거 먹어야죠 여기까지 피디였습니다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안녕 그리고 아시아는 조금 더 맛있게 만들면 좋겠다 음 조금 아쉽네 아무리 일본하고 한국 짧은 거리지만 먹는 게 남는 건데 안녕 안녕